사방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안 역하여서 오늘 일을 좀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바래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덮은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안 역하여서 모든 것이 안 역하여서 울릴 줄 믿고 순정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바래라 하나님께 바래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멘